공그레츄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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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정해? 네, 시작! 안녕요 미치도이트 LC 박이나 RC 연재범 강사입니다 괜히 백만부 돌파가 아니겠죠? 그렇죠 자, 이걸 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ETS 문제집을 통해 점수 정체결을 극복하는 방법? 있죠, 있죠 극복 필요한 언제쪽 거야 극복 진짜 10년도 더 된데 아무튼 네,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느냐고 좋냐면 왜 우리 점수가 어디 가지 못하고 막, 어? LC 좀 잘 봤다? 근데 RC가 안 나오네? 반대로, 어? RC 좀 터졌어 근데 또 LC가 조금 떨어졌네? 그래서 총점이 막 어디 못 가 계속 막 750, 750, 730, 770 또 떨어져 750 이런 상황에 그럼 이 문제집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자, 얘는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죠 실제 시험 문제를 그대로 갖고 온 기출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00문제를 두 시간 시간을 딱 마련해 놓고 나 지금 시험 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실전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 지금 시험장에 있다 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문제를 쭉 이어 풀고 시간 재는 연습을 하는 거야 문제를 쭉쭉쭉쭉 풀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리뷰를 또 하시고 그래서 이게 막 만들어낸 문제가 아닌 이걸 진짜로 실제 기출 문제로 연습을 하면 당연히 점수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오늘 골라온 문제는 정말 질문이 많았던 천재 1회에 4회차 108번 문제 어떤 거였냐면 앞에 온라인 어카운트라는 명사가 있고 빈칸디에 얼브라잇뱅크라는 은행 이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전치사를 묻는 문제 오브야 아니면 위디야? 논란이 많았던 문제인데 문제의 핵심은 오브는 소유잖아 그쵸? 그 은행의 계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은행에다가 내 계좌를 만드는 거야 근데 전치사에서 없었거든 근데 은행과 함께 거래하다라는 의미로 위드가 정답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딴 데서 못 보죠 이런 문제 오직 ETS에서만 기출 문제집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아주 고퀄의 문제들로 연습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점수를 빠른 시간 내에 찍고 끝내실 수 있길 저희가 응원드려요 화이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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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요